오늘 이 정수리 부분 볼륨을 좀 살려드리고 뒤에도 좀 같이 살려드리고 앞머리 쪽도 갈라지시는 부분 이 부분 조금 머리 고정을 해서 이렇게 고정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이제 윗부분의 머리층도 조금 페이스라인을 감쌀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이현의 원장 이현입니다 오늘은 쇼컷을 두 달 전에 자르셨다가 다른 곳에서 자르셨다가 이번에 머리를 좀 기르는 중간에 약간 이제 조금 파마를 하러 오셨는 고객님인데요 그래서 제일 고객님이 조금 약간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은 저기 앞머리 쪽 앞머리 쪽 지금 모류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야 되는데 계속 갈라져가지고 저 부분을 조금 잡아드리는 모류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뿌리 볼륨도 좀 살려드리고 교정도 좀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 자연스러운 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컬 테스트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머리가 최대한 상하지 않게끔 네 저렇게끔 약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처리를 하고 나와서 이제 뿌리를 볼륨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쪽 볼륨을 조금 많이 원하셔가지고 네 힘있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온 뒤 모습인데요 고객님 표정이 밝으셔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앞머리 갈라지는 것도 되게 많이 잡히고 머리를 말리기만 했는데 위쪽에 살짝 정수리 쪽 볼륨감도 보이시죠 그래서 너무 머리가 잘 나와서 네 고객님 머리를 이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네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